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 한국말 할 줄 아시나요? 한국말 외국분이신 것 같은데 한국말 Can you speak in Korea? Can you speak in Korea? 한국말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아요? 다행이네 죄송한데 마스크는 도대체 왜 쓰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대화도 안 통하는데 지금 입모양 봐도 알까 말까인데 지금 일단 옆으로 넘어갔어요 아버님이 또 왜 올라오셨을까요? 여기 아버님 혼잔가요? 여기 여기 네네 혼자 올라오신 건가요? 아 일행분이에요 한국분이세요 여기 아버지 여기는 무슨 사이인가요? 네? 따님이라고요? 옆에는 아들이고요? 아 조카분이고요 아 아버님이 외국분이랑 배우나 하신거죠 아 우리 아버님 눈녹자셨네 아 딸하고 아들이 아 조카였구나 따님은 전혀 아버님을 안 다녔 아 죄송합니다 오빠 닮았나 봐요 일단 옆으로 넘어갔어요 여기도 잠깐만 여기도 외국사람인가? 외국사람 외국외국사람 아 외국사람 옆에는 한국사람 한국사람 남라친구? 아 너도 능력이 좋네 아버님이랑 똑같으니까 아 이거 외국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여자친구 앞에서 좀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되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아니 여자친구 앞에서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지 지금 혼자 살겠다고 지금 그렇게 잡고 있는게 맞냐고 그게 지금 그 여자친구는 여기는 어디 나라 사는데? 어? 베트남? 아 베트남사람 이쁜 여자친구 웃었으면 여다친구를 챙겨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어? 신발 안 벗겨지게 또 발가락에 주먹 쥐고 있는거 다 짓자네 진짜 우리 아버님은 아니 우리 아버님 밑에서 시시지 아 뭐하러 같이 올라왔어요? 아 같이 타고 싶어서요? 네? 운동하시는 거 아 이거 운동기구 아니에요 아니 누가 이걸 운동기구로 써요 지금 뭐야? 너도 누구야? 누구세요? 아 나 이거 지금 올라가 빨리 이게 시간이 아닌데 여기 와서 동주문은 어떻게 지금 어른들 노는 시간인데 어? 어? 호나가 그냥 어 너 옆에 지금 옆에 겨드랑이 깔끔하신 분 여기 좀 만나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어? 자긴줄 아네 봐봐 어 이제 이제 언니들이 노는 시간이야 언니들이 어? 어? 호나야?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러지? 아니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니 그 나와봐 그 바주카 아니야 저 아니 분명히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겨드랑이만 깔끔하면 간가? 어디가 어디가 어? 아버님 이게 운동이에요 이게 운동 아휴 진짜 불쌍한 사람들 진짜 아니 여사 세 명이 와가지고 한 명은 이상하고 한 명은 또 잡아주는 거야 아니 팔을 왜 꺾어 팔을 왜 꺾어 아휴 이렇게 힘이 없는데 남자 좀 데리고 오지 야 잡아주는 남자 좀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한데 그 옆에는 커플인 거 같죠? 커플이죠? 어 어 그러면 그냥 친구라고요? 오빠 동생? 그렇게 딱 겨드랑이 붙이고 있으면서 오빠 동생? 둘이 왔어요? 둘 다 애인 있어요? 없잖아요 장난하나 장난하나 오빠 뭐해요 빨리 아니 가려줘야지 오빠가 빨리 가려줘요 뭘 알아서 살아요 이럴 때 남자가 좀 매너있게 가려주는거지 그러니까 빨리 가려줘요 빨리 만지지 말고 다리 있잖아요 다리 아니 수리 안 사게 그래 그거 아 미안하다 좀 짧구나 아 어쩐지 바지 좀 접어놨더라고 죄송해요 넘어가죠 아 일단 둘이 사귀니? 아 깜짝이야 남자들이 사귀는 줄 알았는데 일단 여기 아버님도 외국분인가 외국사인? 한국사람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머리 스타일하고 좀 아 왜왜 아들인가 아들 아들이에요 아들 왜왜왜 니가 생각한 놀이기구가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왜 무서워? 아 무서워? 너 남잔데 이게 무서우면 어떡해 야 너가 무서운데 아빠 힘들어 혹시? 힘들어? 아니지? 어 그래 남잔데 견뎌야지 야 야 아빠가 같이 타줬는데 야 너는 행복한 줄 알아가지고 딱 넘어갔어 아 여기도 불쌍하게 겨드랑이 내뿜고 이러고 있네 진짜 아니 아니 오늘따라 여자물은 좋은데 남자물이 별로 안 좋단 말이지 희바리가 없단 말이야 남자들이 희바리가 없어서 남자들이 힘이 없어서 남자물이 안 좋단 말이지 어머 어허 어허 스텝 좀 발렸도 돼 안녕하세요 미친놈입니다 아 나 진짜 오늘 남자들 물이 별로야 남자들 물이 아니야 어머 얘네 또 뭐야 아 진짜 힘들어 야 이게 무슨 노래기구냐 정신병원 아니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정신병원 아니야 정신병원 아우 진짜 아니 우리 아버님 아이구 아들만 챙기세요 잠깐만 혹시 우리 조카한테 관심 있어요 아니 귀티세요 빨리 우리 조카한테 오오오오오오오 거기 왜 슬라이딩하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베트남 나 베트남 나 너 니 남친이란거라 이 재수없는 것들이야 남친이란거라 니 남친 챙겨도 빨리 남자친구 지금 힘들어 죽겠다 야 에휴 자기 자리 어딘지도 몰라요 자기 자리 어디 아니 니 자리 빨리 가 니 자리가 어딘데 지금 이 지 자리도 어딘지도 몰라요 이 지 자리 어딘지도 몰라 뭐야 누가 여기다 슬리퍼 벗어놨어 누구야 이거 아이 거기다 슬리퍼 벗어놓으시면 아 혹시 여기도 외국사람인가요 외국사람인가 여기도 외국사람 같은데 아니 아니 누가 보면 외국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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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빨리 들어가봐 너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잖아 지금 너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잖아 여기 지금 무슨사람인지 알아봐야된가 여기 지금 무슨사람인지 알아봐야된가 왜야랄요 프로 헤이 왜야랄요 프로 왜야랄요 프로 왜야랄요 프로 어 어 어디요 태국 아 여기도 태국 아 옆에 일행이에요 아 모르는 사람 아 혹시 통역사 그런거 아 그런쪽인가 아 태국 태국 혹시 엄마인가 엄마에요 엄마 아들 어 엄마 아들 어 어 신발 어 가져와요 안 돼 안 돼 빨리 와 아들 아니야 엄마 봐 엄마 너 엄마 너 아아 아들 시켜야 되는데 아 아 아들 눈치 더럽겠네 진짜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아들 아 그럼 좀 빨리빨리 엄마 좀 챙겨주란 말이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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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잡으면 안돼 엄마 엄마 거기 잡으면 안돼 지금 엄마 어디 잡아요 지금 엄마 어디 잡아요 지금 아 우리 조금씩 더 인제 되세요 우리 한 바퀴 더 갈까요 우리 한 바퀴 더 갈까요 아 인제 되세요 우리 나 한 바퀴는 두 바퀴고요 두 바퀴는 더 시원하고 한 바퀴 즐겨드리면서 아 아 오늘 아가씨들 상태는 괜찮은데 남자들이 상태가 별로 안정 소개를 못 지켜준단 말이야 아 아 좀 멀쩡한 남자가 있어야 소개를 지켜줄 텐데 남자들끼리 사귀질 않나 진짜 아 자 이제 오실 때 빨리 여기 남자친구 아니 남자친구 왜 눈 감고 있어요 여자친구 챙기라니까 아니 이렇게 이쁜 베트남 여친 우리 사귀었으면서 왜 안 잡아줘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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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그래 아우 나 진짜 모델 그거 저녁에 하라고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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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그거는 너네 빨리 집에 가 알았지 어 니네 시간 끝났어요 언니 오빠들 데이트해야 돼 데이트야 여기 언니들도 어 소개팅 해줘야 되는데 괜찮은 남자가 없잖아 지금 괜찮은 남자가 하긴 얘네들 성대보니까 얘네들 좀 이상하긴 한데 니네 공부 열심히 해라 어 어 여기서 물을 끄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 남친 생기게 해달라고 제발 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안 보여 혼자서 오토바이 시동 걸고 있는 여기 오빠 뭐야 안 보여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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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남자친구 엉덩이 한 대만 때려주면 안 돼요 아우 진짜 하하하하 에휴 진짜 이 남친 되가지고 아버님 아버님 근데 따님은 안 챙기세요? 아 아버님 그래서 따님 챙겨야죠 아니 아니 그 남자하고 놀고 있으면 어떡해요 하하하하 여기 여기 아버님하고 아들이 여기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들 안 챙겨줘도 돼요 아니 다 컸는데 뭐하러 챙겨줘요 이 킥 다 컸는데 지금 그냥 내떠요 어 옆에 있는 누나들이 조심해야 돼 쟤네들이 어 딱 봐도 얘네 성인인데 야 미성년자 좀 건드려봐 어? 어떻게 되겠어 집에 가는 거지 뭐 조심해 조심해 내가 진짜 웬만하면 여기 여기 멀쩡하게 멀쩡했으면 이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는데 얘 절대 안 멀쩡해 얘 어? 얘네 소개받을래 아가씨들? 아니지 그치? 너네도 싫잖아 그래 뭘 좀 멀쩡하게 타봐 생긴 거 멀쩡하게 생긴 거 오오오오오 얘 남자 좋아하는 거 맞대니까 자꾸 자 여기까지 만나드리고 여기 30초만 쉴게요 뒤에 잡지 마세요 어깨 한 번씩 돌려주고 자 시각과 이제 마무리 정리합니다 자 힘들 내세요 우리 마저 봐야 되니까 아 힘들 되시고요 우리 라운받이 두 바퀴 가 우리 우리 한 번씩 만나드리고 일단 정리해야 되니까 방금 뭐가 날라갔다가 내려갔던 거 같아 뭐가 날라갔지? 뭐가 날라... 그게 왜 거기 있지? 그거 뭐야 아 나 우리 여기 태국 엄마 진짜 아니 아들 너가 좀 신발 하나 넣어서 어디 거기 거기 있네 저기 저기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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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 두 분은 부부신가요? 아 여기 부부예요? 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던데 아 그렇구나 아 좀 아내분 좀 챙겨줘요 빨리 좀 챙겨줘요 그래야 내일 맛있는 거 얻어먹죠 빨리 좀 챙겨줘요 아내분이 더 세다고요? 그래 보이긴 해요 그래도 좀 이럴 땐 좀 챙겨주는 거 좀 사람들 보는데 가족이 화목하다는 걸 좀 보여주셔야죠 빨리 빨리 아내분 한 번만 잡아줘 아 나 진짜 됐어요 하지 마세요 됐어요 안아요 아우 이제 아내고 겨드랑이라도 좀 가려주면 가시지 좀 자 우리 여기도 자 우리 여기도 마지막이니까 우리 급시들은 빨리 빨리 집에 가야 돼 여기 여기 서민 언니 오빠들 좀 놀아줘요 빨리 좀 가려주라니까 좀 여기 그렇지 아니 만지지 말고 야 이럴 거면 둘이 사겨 이럴 거면 둘이 사겨 안 돼 엄마 야 둘이 오늘부터 야 일일이네 그냥 오늘부터 야 그랬어 그래 야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래 아니 너 비켜봐 여기 지금 야 분위기 좋단 말이야 여기 두 분 지금 분위기 좋단 말이야 여기 분명히 오빠 동생이라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 좋단 말이야 너 비켜봐 너네 거기서 그냥 내려가 있어 거기 그래 이렇게 좋잖아 그래 아이고 뭐 언제 야 우리 엄마 아빠도 야 25년 동안 동생 오빠로 자랐어 괜찮아 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 어 총각 고맙죠 총각 고맙지 그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뭐 야 너네 왜 야 저기 둘이 분위기 좋은데 너네가 날아다니면 어떡해 너네가 이러니까 너네도 남자가 없는 거야 너네가 남자가 없는 거야 봤지 아 이렇게 다음에 너네도 어 남자친구 안생겨 남자친구 안생겨 야 아우 진짜 죄송한데 총각 뒤에 빤스인가요? 저거 뭐지 뭐지 저 바디를 좀 올려야돼요? 저 저 저 동생분 어 어 그 오빠 바디 좀 올려주든가 해 어 그렇지 그렇지 야 우리 여기도 우리 커플 좀 어 빨리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멋있게 좀 한 번만 좀 잡아 우리 배추랑 남자친구 빨리 멋있게 한 번만 잡아 그래 그래 그거야 어 맞아 그거 맞아 아이 표정이 변태 같아 아이 진짜 하하하하하 어 도대체 얼굴은 왜 빨개진 거야 저기 여기 아버님도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애들 타고 싶은 걸로 태워주세요 아셨죠? 아 네 그래 그렇지 우리 여기 아버님도 고생하셨어요 네 아유 자녀분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시는데 어? 아빠 이거까지 태우고 있네 아들이 진짜 근데 아들 넌 행복한 거 맞아? 아들 넌 행복해? 아닌 거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 너도 맞는 놀이기구 찾아 여기 누나들이랑 이렇게 세게 튕어도 상관이 없는데 어 여기는 잘 타야 여기는 잘 타 왜 그렇지 어 멀턱한 남자가 지금 후배를 시켜서 쓰는데 아이 미안해요 이번 타임엔 어 멀턱한 남자라고는 아유 아유 없다 없어 야유 뭐야 아 너 얘 자꾸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아유 들어가빵 아유 다들 고생들 많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만나드릴께 아유 수고들 많이 다 하셨고 문 열리시면 반대쪽 차례대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어? 자 타실 분들 바로 올라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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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 ain't going back, I'm not falling I'll push all my chips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v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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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